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스텝을 먼저 이동해서 체중을 이동하고 왼발 락 리커버 뒤로 가는 셔플백 셔플백 체중 왼발에 두세요.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턴을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로 놓고 왼발 포인하고 홀드를 해주세요. 천천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홀드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홀드한 박자에서 그대로 엔카운트에 왼발을 모으고 볼크로스 왼발 사이드로 해주세요. 체중 왼발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8분의 1을 턴을 하면서 오른발 투게더 왼발 락셔프 락셔프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락 앤 리커버 할 때 왼발을 그대로 코스터 스텝을 하고 마지막에 8분의 1 6시 방향 크로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섹션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홀드한 상태에서 앤 1, 2, 3, 4, 앤 5, 6, 7, 앤 8 체중 어느 발 왼발에 두세요.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룸바 박스 하프 룸바 박스를 반만 만드시는 거예요.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오른쪽 9시 방향을 돌면서 셔플 백 오른발 뒤로 백 리커버 셔플 포워드 셔플 포워드 체중 어느 발 오른발에 두세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앤 5, 6, 7, 8, 앤 1 네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체중 오른발에 두고 그대로 스텝 피버 하프 턴 하면서 다시 오른쪽 하프 턴 하면서 셔플 백 오른발 스텝 백 왼발 코스터 크로스 코스터 크로스 이게 4번 섹션 네 번째 섹션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2, 3, 4, 앤 5, 6, 7, 앤 8 체중 오른발 왼발에 두세요. 다섯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이 옆으로 사이드 가고 홀드 하면서 다리 모으고 다시 사이드 홀드 하면서 다리 모으고 오른발 크로스 싱글 페이티드 위브 스텝을 하면서 4분의 1 턴 사이드 비하인드 6시 방향 과라탄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홀드 3, 4, 5, 6, 앤 7, 8 체중 오른발 왼발에 두세요.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 스텝 앞으로 프레스 홀드, 앤드, 왼발 놓고 그 다음에 백셔풀, 백, 리커버 여섯 번째 섹션 카운트 시작 1, 2, 앤 3, 4, 5, 앤 6, 7, 8 체중 어느 발 왼발에 두세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섹션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백, 리커버 스텝 2분의 1 턴 스텝 2분의 1 턴 다시 스텝 4분의 1 턴 하면서 9시 방향으로 오세요. 체중 어느 발 왼발에 두세요. 일곱 번째 섹션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 스텝 포워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스텝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싱커페이티드 위브 스텝을 들어가는데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다시 비하인드 하고 쿼러턴 여섯시 방향으로 1, 앤 2, 앤 3, 4, 5, 앤 6, 앤 7, 8 전체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 시작 1, 2, 앤 3, 4, & 5, heritage 7, 8, and 1, 2, 3, 4, and 5, 6, 7, and 8. 1, 2, 3, 4, and 5, 6, 7, 8, and 1. 1, 2, 3, 4, and 5, 6, 7, and 8. 1, 2, and 3, 4, 5, 6, and 7, 8. 1, 2, and 3, 4, 5, and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4, 5, and 6, and 7, 8. 1, 2, 3, 4, 5, 6, 7, 8.